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2014 지구촌 평화 실현을 위한 지도자 대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십니다. 특히 오늘 이 대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해 주신 범사위원회 이갑상 대표님 또 통일을 칭찬하는 사람들 그리고 글로벌평화재단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원한 통일은 지구촌 평화 시절을 위한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통일 한반도야말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인 중심지로 구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대회를 보면서 참으로 시적절하고 뜻깊은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통일 논의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의 통일 논의는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치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북교를 활성화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할지에 모를지 진정 통일 논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통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통일 논의 자체가 통일 항아리 전 통일 재원 조단에 맞춰졌습니다. 제대로 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대는 통일 대방원 또 통일 준비위원회 출범 등 통일 논의가 이제서야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의 통일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첫째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대에 만들었던 한민정 공동체 통일 방안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통일 문제와 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논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선진 한반도 통일 통일 한반도의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통합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등의 논의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지금 박근혜 정부 시대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통일 논의 아시다시피 정부 주도 관주도로 되고 있다는 인상을 씻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 논의가 제대로 된 통일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스러움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체한 이 지도자 대회야말로 시민사회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통일 논의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가세하게 시작됐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지도자 대회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하나의 큰 발자국으로 남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